이번 시간은 또 이번 한 주 제주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죠. 2주의 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제주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제주를 이끌어가는 두 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린 것인데요. 평소에는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이 구분돼 있다 보니까 협업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덜어 있기 마련이었죠. 오늘날 같은 인구 절벽 위기 앞에서는 두 기관의 협업이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 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들이 논의가 됐나요? 네, 모처럼 두 기관의 수장이 한자리에 앉은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총 12가지 안건이 다뤄졌고요. 나름의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먼저 협약형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항공우주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고요. 또 지역 출신 특수교사 양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격차를 줄이고 또 이와 별개로 학교 무상급식비와 친환경 급식비를 각각 7% 인상하기로 한 점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역의 교육과도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던 것 같은데요. 이거 외에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어찌 보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사안일 텐데요. 폐교와 같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던 교육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현실화될지도 주목이 됩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그동안 임기안에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 왔는데요. 양질의 공공부지를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제주도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주택을 공급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고요. 다른 부지를 물색하려다 보니 접근성이 좋은 곳은 토지가가 워낙 높게 형성이 돼 있고 반면에 집가가 낮은 곳을 찾으려다 보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딜레마가 있었죠. 그런데 폐교라 하면 기본적으로 접근성은 확보되어 있는 곳인데다가 또 운동장 넓이 이상의 부지를 담보하고 있다 보니 최적의 주택 부지가 될 수 있다는 게 제주도의 판단이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내 폐교는 27곳으로 모두 읍면 지역에 몰려 있는데요. 당장 15분 도시 시범지구인 표선면 지역에도 폐교 3곳이 위치해 있어서 활용 계획을 찾아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까요? 제주도는 우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폐교 발생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폐교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도 충분히 자랑할 만한 거리겠고요. 그렇다고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시내권에서도 특히 원도심의 학생수 이탈 속도가 급격하다는 점은 분명 고려돼야 할 사안입니다. 사실 폐교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전국적으로도 선례가 없는 사안입니다. 교육부지는 법적으로 그 활용도가 제한돼 있거든요. 또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학교가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할 텐데요. 도민정서를 고려했을 때도 과연 학교 부지에 주택이 들어선 게 적정한가 하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보니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다만 아직은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사안이 아닐까 싶네요.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쨌든 실제로 우리 제주 교육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제주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게 2015년 11월이었으니까 할수록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죠. 지역 최대의 이슈임에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갈등이 꾸준했는데요.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시기를 전후로 기획부동산의 투기 정황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2공항 예정 부지에 속한 2840필지에 대한 토지 대장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제2공항 토지 소유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제2공항 부지의 토지 소유자 중에서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주는 전체의 40%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에 도해에서 거주하고 있는 토지주는 60%를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제2공항 입지 발표 전후로 해서 그러면 어떤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거래된 토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게 단순히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토지 소유 이전이 2015년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사례들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 소재의 한 법인은 제2공항 부지 내에 91필지를 쪼개거나 지분을 중간 매매해서 경남권 수도권 일대의 거주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또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한 부동산도 2015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제2공항 사업 부지 내에 토지 23필지를 중간 매매해서 경남권 일대의 거주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2공항 필지를 사들여서 한두 달 내에 되파는 거래가 성행했는데요. 매입한 이들의 주소지가 대부분 도의 거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혹을 사고 있는 법인들이 현재는 해산등기됐다는 점도 석연치 않은 지점이겠죠. 거기다가 거래 시기가 제2공항 발표 직전이었다. 그러면 입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특히 부동산 거래 시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5년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사실 저도 당시의 기억이 생생한데요. 제주에서는 성산읍 입지를 발표하기 직전까지도 입지 정보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비밀에 붙였다는 게 당시 국토교통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민들은 알지 못하는 정보가 사전에 새어나간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더 큰 문제는 이게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실체는 없이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겠네요. 아무래도 의혹이 계속되고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도민들의 불신도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성산읍 입지 발표 직후에 부동산 투기 대책 본부를 운영했고요. 또 양 행정 시에서도 부동산 투기 방지 업무 지침을 제정하기도 했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제주 경찰청 차원에서도 기획 부동산 의심 제보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작 수사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는데요. 이 사안을 보면 첫 단추를 어떻게 꿰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좀 뒤늦게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과장이 있다면 더욱 좋겠고요.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의혹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한 규명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하나 더 드릴까요?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실증을 마치고 또 전국 최초로 상용화된 그린수소가 드디어 가격표를 달고 시장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던 시범 사업을 마치고 그린수소의 상업 판매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일단 그린수소의 판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1만 5천 원으로 매겨졌습니다. 적지 않은 가격인데요. 그린수소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린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발생하지 않은 수소를 뜻합니다. 물에 전기를 가해서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전기 또한 풍력발전이나 태양광을 사용하도록 해서 탄소가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했죠. 보통 수소하면 육지에서도 수소를 판매한다고 들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거죠? 수소가 생산 방식에 따라서 블루수소, 핑크수소, 브라운수소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수소는 대부분 정유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다 보니 일명 그레이수소라고 불립니다. 순수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역시 제주가 최초 사례고요.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시대에서 그린수소 생산은 분명 지향해야 할 사업이겠죠. 환경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긴 한데 가격적으로는 어떨까? 이거 좀 비싼 건 아닌가 싶어요. 이 그린수소 판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1만 5천 원으로 매겨졌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정작 생산 단가는 또 2만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나머지 5천 원가량은 결국 공공재원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구조인데요. 이 킬로그램당 1만 5천 원으로 가격을 매긴 이유도 연비를 따졌을 때 적어도 경유 차량과는 견져야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 때문이었는데요. 1만 5천 원까지는 낮춰놔야지 경유 차량과 겨우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 이미 운행되고 있는 전기차와 비교를 하면 두세 배 가까이 연비가 차이 나다 보니 이게 경쟁이 되지 않는 구조고요. 결국 이게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손해가 나는 뭔가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육지부의 그레이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린수소에 비해서 경쟁성은 확실히 우월합니다. 킬로그램당 평균 8, 9천 원대로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데 생산 단가도 두세 배가량 저렴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 이런 판매 가격이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제주에서는 아직 생산이 되더라도 수소 사용처가 차량 연료로밖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로 버스나 청소차와 같은 공공 영역에서 수소 차량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수소 활용이 제한된다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앞으로는 환경을 지키면서도 경제성이 높은, 경제성이 있는 그린수소가 또 하루빨리 우리 앞으로 다가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의 소리 박성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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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